. 어떻게 그런 끔찍한 비밀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 수가 있어. 당신 목적이 뭐야? 민영이를 노유의 주인으로 만드는 거? 그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기만을 해. 내가 이렇게 빌게. 제발 좀 덮어줘. 당신들 각오해. 오빠 깨어나기만 하면 다 끝장내버릴 테니까. 얼굴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약이 왜 이렇게 많아? 무슨 약이야?